두 번째는 이제 미팅 참석이죠. 미팅 참석. 이런 미팅, 스폰서가 주자하는 미팅, 라인 미팅, 홈 미팅 이런 미팅들 또는 이제 그런 미팅들을 여러분들이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빠지지 않고 참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미팅에 가면요. 막 새로운 얘기 하나요? 대부분이요. 똑같은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요. 미팅을 주자하는 사람도요. 자기도 한계가 있어요. 뭘 새로운 얘기를 언제까지 해줘요? 없어요. 새로운 얘기 해줄 게 없어. 저도 이제 라인 미팅 같은 거 아니면 옛날에 이렇게 줌 미팅 이렇게 주제를 하면요. 진짜 고민돼요. 고민. 무슨 얘기를 해줄까? 할 얘기가 없어. 할 얘기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똑같은 얘기하는 거야. 똑같은 얘기. 만약에 어떤 미팅을 할 때마다요. 계속해서 다른 얘기를 한다? 저는 진짜 못해요. 능력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오르지 않은 것은 애터미 시스템에 대한 얘기. 난 이거는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반복적으로 쭉 하는데 이제 이런 미팅에 참석을 하라고 꾸준하게 참석을 하라고 하면 아이고 가면 똑같은 얘기인데. 뭘 똑같은 얘기를 맨날 듣냐 이거야. 근데 그 똑같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겸손한 자세만 가지면요. 사실은 이 사업에 성공을 해요. 그런데 그런 겸손한 자세가 없는 사람. 똑같은 일을 뭐 알아들어? 근데 우리가 하는 일도요. 똑같은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일할 때 맨날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하라고 하면 여러분 이거 일하겠어요? 못해요. 어려워서. 대부분 세상 사람들의 일이요. 다 똑같은 거 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반복적으로 다람쥐가 책밖에 돌듯이 계속 그 일을 하는데 현명한 사람은 그 일을 즐기면서 열심히 했을 때 뭔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알고 가는 사람들. 그런데 이제 그 똑같은 이야기를 뭐하러 맨날 듣냐. 그 시간에 내가 어디 가서 사람 만나서 누군가를 컨택하고 제품 전달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자기 혼자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은 더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기 때문에 하는데 왜 미팅을 꾸준하게 계속 참석을 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들이요. 이 사업은요. 마라톤을 하는 거죠. 마라톤. 우리는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조금 멀리 가야 돼요. 멀리. 그렇죠? 이 사업을 결정해서 시작을 해서 어쨌든 직급으로 보자면 셀즈 마스터, 다이아몬드 마스터, 샤론 스타, 로얄 크라운, 임페리오까지 가는 긴 여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년에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20년에 갈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7년에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단기간에 3개월, 6개월, 1년 안에 거기까지 가기는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누가 사형제의 마음을 가지고 해? 1년 안에 너 임페리오 못 가면 너 죽일까? 다 죽어요. 어쨌든 긴 여정을 가야 돼. 가다 보면 힘들 때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부딪힐 때가 있고 조그만 웅덩이에 빠져서 호우적 거릴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미팅에 나가서 다시 한 번 여러분한테 열정을 받고 스폰서와 이런 미팅을 통해서 상담을 하고 하면서요. 다시 한 번 힘을 내야 돼. 우리가 어느 긴 여정 갈 때 중간중간에 반드시 주유소라는 것에 들려서 기름을 넣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미팅과 세미나가 하는 역할이 그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등한시하고 아이고 나는 이런 데 안 가도 돼. 나 혼자 해도 돼.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떤 책에도 그런 제목이 있어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미팅을 통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배워야 되고 이거는 함께 해야 되거든요. 이건 나 혼자 잘나서 한다고 절대 되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미팅들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만을 위해서 가는, 나만 나 혼자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과 같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미팅에 여러분들이 꼭 참석을 해서 항상 빠지지 않고 똑같은 거다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만약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 들은 이야기, 내일 들은 이야기가 똑같아. 나는 항상 똑같은 이야기를 듣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도 그분은 변화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변화가 되면요. 그런 이야기도 다르게 들립니다. 처음에 들었을 때는 괜찮네. 두 번째 들을 때는 나도 해도 되겠네. 세 번째 들을 때는 나 해야겠네. 네 번째 들을 때는 이거 무조건 해야 돼. 무조건 성공할 수 있어요. 이렇게 바뀌거든요. 어쨌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은요. 무자본이잖아요. 그렇죠? 무자본, 무전포, 무경험입니다. 그 세 가지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미팅에 참석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함께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 머리에 들어오고 그것이 그대로 또 복제가 돼가지고 그 사람 머리에 들어가서 조그만 힘이 합쳐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미팅이라는 장소예요. 조그만 힘들이 계속 합쳐져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똑같은 개념입니다. 세미나. 세미나. 랠리를 우리는 같이 하죠. 우리는 이제 석세스 아카데미 때 랠리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직급자 가면 이렇게 축하해 주는 것이 랠리죠. 세미나 우리는 이제 석세스 아카데미, 원데이 세미나, 뭐 법자 세미나, 세미나가 많은데 이 세미나를 전부 다 세미나만 쫓아다닌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스폰서 잘 상담을 하셔가지고 최소한 석세스 아카데미는 빠지면 안 되죠. 그리고 원데이 세미나까지는 여러분들이 참석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부업자가 있다. 그러면은 토요일날 부업자 세미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참석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아이고 그럼 맨날 여기만 쫓아다닌다가 일은 언제 일은 맨날 이런 데만 다니면은 나는 일을 언제 하냐 이거죠. 여기 안 가면은 일할 것 같아요? 안 합니다. 그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집에서 있어요. 그냥. 그럴 바에는 여기 가서 열정 받는 게 훨씬 낫다는 얘기예요. 소는 누가 키워 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원칙이에요. 원칙. 100% 애용하고 미팅 참석하고 세미나에 빠지지 말고. 이제 세미나도요. 이번 달부터는 4군데인가 5군데에서 하죠. 그렇죠? 뭐 경주인가 어디서도 하더라고요. 양재도 하고 오롯도 하고 뭐 파크도 하니까 꽤 많은 데서 합니다. 제가 이제 전에도 한번 물어봤죠. 김대표한테. 김대표한테 물어봤더니 1박 2일을 좀 언제쯤 할 것 같냐. 그랬더니 당분간 어렵고 코로나 때문에 이것만 좀 진정이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도 정부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지침이 내려오면은 아마 내년부터 내년 초는 어렵지만은 중순부터는 그래도 옛날처럼 1박 2일 세미나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자기는 하고 싶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물론 이제 지금까지 다 안 빠졌잖아요. 그렇죠? 이제 거기를 가서 분위기도 보고 열정을 받는 거죠. 열정.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데 안 빠지는 건 당연한 거고요.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1박 2일 1박 2일 아니고 석세스 아카데미 가면은 이제 그 직급자들이 나오잖아요. 뭐 판매사도 시작해서 쭉 뭐 대부분 뭐 로얄이나 크랑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박수를 아주 열렬하게 축하의 박수를 보내주세요. 그런데 마음속에 하나는 갖고 있어야 돼요. 나는 맨날 밑에서 박수 치는 사람만 될 것이 아니다. 나도 언제까지 어떤 목표를 정해서 언제까지 나도 저 자리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한테 축하의 박수를 받는 그런 사람이 난 반드시 되겠다 라고 박수를 치면서요.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계속 해볼래 해가지고 박수만 치고 있어. 그러다가 그냥 아이고 저 사람 죽겠다. 5천만 원 받으면 아이고 저 돈 어디다 쓰지? 뭘 별걸 다 걱정해. 그 사람이 다 쓸 거예요. 그럼 걱정할 거 없어요. 확 쓸데없이 그것만 물어봐. 뭐 사먹받으면 아이고 그 만원도 어디다 놨어요? 나 좀 줘요? 자기를 왜 줘? 내가 받아서 어떻게 쓸 거라고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나도 언제까지 저 자리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한테 축하의 박수도 받고 돈도 받고 해서 이 돈 내가 어디다 어떻게 쓸 거지? 그거를 그거를 막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언제까지 그 자리에 가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속에 다짐을 하면서 박수를 쳐야지 여러분들도 시간이 가면 그 자리에 올라간다는 얘기. 아시겠죠?